자 지시 대명사입니다. 아까까지 한건 제기 대명사입니다. 셀프고 이제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자 어떤건지 한번 볼까요? 이타고댓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브라질은 라저 프루븐 오일 리석 멕시코 2011년에는 멕시코보다 산유 보유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데일리 오일 프로덕션 브라질 매일매일 나오는 브라질에서의 오일 양은 훨씬 더 작대요. 누구보다 작냐면 멕시코의 그것보다 작답니다. 자 여기서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는데요. 이따가 8단원에서 할 비교급의 내용인데 잠깐 좀 설명할게요. 비교급 여기 좀 봅시다. 비교급. 뭐뭐보다 뭐뭐하다. 비교급은 양옆에 같은 형태만 비교하는 거 알죠? ing ing.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워즈로워덴이라는 비교급이 있으니까요. 비교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양옆에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시작. 어부를 기준으로 해서 짠 어부 B 이렇게 해서 A 어부 B의 형태니까 뒤에 있는 것도 여기가 어부를 기준으로 해서 A 어부 B의 형태여야 돼요. 그런데 지시대명사가 말입니다. 적어볼게요. 지시대명사가 뭐 it도 있고, that도 있고, this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지시대명사인데 형태가 이런 식으로 A 어부 B의 형태로 쓰이잖아요. 형태가 A 어부 B의 형태일 때 A에 들어가는 지시대명사는 무조건 that을 써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복수일 때는 대세복수인 도우주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시나 도우주를 써야지 되는 겁니다. 어떤 A 어부 B의 형태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 무조건 대시라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방금 했었던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아니,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습문제가 137페이지에 284번부터 287번까지 나와 있는데, 정답은 전부 다 that, that, does, does예요. 왜냐하면 형태가 A 어부 B니까. 쉽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시험장에서 이 문제 한 문제만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나하고 이거 잠깐 지우고, 내가 지우는 동안에 137페이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정답은 무조건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급 나왔을 때, 봐봐요. 이거 뒤에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무조건 답은 that이란 말이에요. A 어부 B. 이런 식의 구조일 땐 지시대명은 that. 그 다음 문제. 28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봐요. 시작. it, that에서 비교급 나왔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잘 들어요. 위치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로 받는 건 무조건 이건 정답은 that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도즈후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뭐 하는 사람들. 근데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여기서 약간 낯섬을 느낄 겁니다. 어디에서 좀 낯설다라는 걸 느낄 거냐면요. 잘 봐봐요. 자, 시작합니다. 프리티 제인. 그치? 그런데 프리티쉬. 이런 건 없거든. 이런 거 본 적 있어? 프리티 제인은 있어도 프리티쉬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사를 받는 대신 받는 대명사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식 받을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대명사는 직접. 왜냐면요. 대명사는 껍데기거든. 진짜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안 쓰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꾸밀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알았어요? 프리티쉬 안된다고. 그것처럼요. 뭐가 안된다고 하냐면요. I met 제인 who was smart 이거는 돼요. 그게 되는데 여기서 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인을 대명사 허로 바꾸잖아요. 절대 안 돼요. 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이 뭐 that을 쓰든 who를 쓰든 이거를 이렇게 받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대명사는 선생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명사는 선행사로 못 쓰인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명사를 선행사로 써버리면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잖아요. 대명사 뭐라고 그랬어? 대명사는 이렇게 수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선행사로 못 쓰여요. 근데 여기서 이 허를 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좀 쓰고 다시 좀 할게요. 깨끗하게.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명사는 선행사로 못 쓴다.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필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 프리티쉬 이게 안되는 겁니다. 대명사는 수식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Matt Jane Who was smart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되는데 이거를 허로 하는 건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선행사 대명사는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저기서 뭐가 된다고 했었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었다고 했잖아요. 도우즈 후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이 도우즈가 받는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내신 책에 많이 나오는데 내신 책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대명사들 있죠. 뭐 디스 이런 거는 다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못 받는다는 건데 그 중에 유일하게 데타고 그것의 복수 도우즈는 선행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일 때 도우즈 후 도우즈 위치 이렇게 해서 걔네들만 선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거 배우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는 원래 대명사가 안 되는 건데 그 중에 데타고 도우즈 또는 복수 도우즈 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필기 지시고 다시 했겠어요. 데타고 도우즈 걔는 대명사지만 관계대명사 선행사 받을 수 있다.